시작은 얼굴 부분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대충 여기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이 뒤쪽에 있는 실은 이 나머지 반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꿰맬 거고요 나머지 반을 꿰맬 수 있을 만큼의 이 반 정도 실을 남겨 놓으시면 돼요 반 정도 남겨 주시고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중심에서 시작을 해서 바느질 해 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